와 아무리 생각해도 토트넘의 랩의 회장인 수화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인정합니다 토트넘이 꼭 필요했던 공격자원의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렌테가 떠난 이후에 백업 공격수가 좀 없었잖아요 특히 케인 자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이어졌었죠 이번에 벤피카에서 뛰는 브라질 출신의 스트라이커 까를로스 비니시우스의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벤피카 쪽에서는 공식 발표를 했더라고요 토트넘을 가기로 했다 이렇게 냈는데 근데 아직 토트넘 측에서는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이런 건데 그래도 BBC, 스카이스포츠 이런 데서 지금 보도를 한 걸 봐서는 비니시우스의 토트넘 행은 거의 확실치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임대 후에 완전 이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풋볼런던이 좀 보도를 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오늘이죠 토트넘의 훈련장인 엔필드에 호스퍼웨이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이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피셜을 띄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니시우스의 영입이 마무리가 된다면 토트넘에게는 아주 좋은 영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절실했던 백업 공격수가 한 명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 선수가 나이기도 어려요 그런데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영입일 수밖에 없죠 비니시우스는 1995년생이니까 만으로 25살입니다 지난 시즌 벤피카에서 많은 골을 때려넣었거든요 19경기 선발, 3경기 교체, 리그에서만 모두 32경기를 뛰어서 18골 그리고 8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이게 얼마예요? 한 26개 정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 선수가 교체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출전 시간으로만 환산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스탯인 걸 알 수가 있는데 비니시우스의 지난 시즌 리그 출전 시간은 모두 1780분입니다 이거를 경기당 골, 시간당 골로 계산해보면 99분당 한 골을 넣었으니까 대충 한 경기 나가면 한 골 정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격 포인트로 계산해보면 68분당 한 개의 공격 포인트니까 이건 더 좋은 스탯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토트넘의 백업 공격수는 물론 로테이션에 따라서는 어떤 대회, 컵대회나 이런 대회에서는 얼마든지 주전으로 뛰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러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아주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니시우스와 관련한 약간 오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큰 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니시우스의 키가 190cm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이게 헤딩 머신 아닌가? 포스트 플레이만 하는 선수 아닌가?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브라질 출신의 비니시우스의 강점은요 오히려 속도와 드리블입니다 순간적인 민첩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골도 머리보다는 순간적으로 탁탁탁 치고 들어가서 치명적이라 불리우는 왼발로 마무리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위보다는 발밑이 훨씬 더 좋고 빠르고 드리블 좋다 약간 기술적인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시즌 벤피카에서 뛸 때의 평균 히트맵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히트맵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전방에만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만 쓰는 게 아닌다는 거죠 전방에 머물지 않고 왼쪽 측면 또 혹은 처진 위치까지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전방 압박 수비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아서 전방 압박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케인 위치라든지 손흥민 선수 위치라든지 반대쪽 베일 위치라든지 다양한 위치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 때문에 사실 뭐 그동안 다른 팀들 그러니까 리버풀 첼시 맨유 혹은 이탈리아 쪽 이런 팀들에서 비니슈스에 대한 관심이 있다 데려가고 싶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 계속 나왔던 선수입니다 특히 리버풀의 클럽 감동은 전방 압박 능력을 포함해서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피르미누자리의 다른 선수 이런 것도 좀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유심히 지켜봤던 선수가 바로 비니슈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선수를 이번에 토트넘이 임대 300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41억 원이면 굉장히 좋은 돈이죠 물론 완전 이적 주황으로 4,500만 유로 615억 정도를 걸어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나이 어리고 잘하고 그 다음에 공격수라는 포지션 이런 걸 놓고서 고민해보면 어? 왜 이렇게 싸게 데려왔지? 왜 이렇게 적게 데려왔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레비 회장이 엄청난 수안이 탁 들어왔던 거죠 정말 진짜 협상 잘해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그 선수를 정말 잘 파는 그 팀이 바로 벤피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상 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거상 벤피카가 처음에 이 비니슈스의 이정료로 그 어떤 팀이건 간에 요구했던 돈이 5천만 파운드 아래로는 안 팔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750억 그 아래로는 안 팔겠다 비니슈스 데려가려면 그 이상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이번에 실제로 넘긴 거는 뭐 임대 그 이후에 하더라도 완전 인정하더라도 450 4,500만 파운드니까 그게 안 미치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데려왔지? 네 여기에는 일단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현재가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큰 돈이 오가기가 어렵고 팀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다가 벤피카는 더욱더 큰 재정 압박에 내몰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벤피카가 챔피언스 리그 예선 라운드 하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 팀에게 져가지고 본선에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본선에 올라와야 일정하게 돈을 받잖아요 그 돈으로 선수를 굴릴 생각을 했는데 본선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큰일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벤피카가 챔피언스 리그 본선 생각에서 데려왔던 선수가 누구죠? 맞습니다 프리미엄에게 뛰었던 베르통원 오타맨디 이런 선수 데려와서 막 죽읍도 죽읍 이래야 되는데 못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틈을 딱 파고든 게 바로 레비 회장이었습니다 풋볼런던에서 뭐라고 이제 보도를 했냐면 레비 회장이 급해진 재정난으로 아주 위기에 처한 벤피카에게 바로 들어가서 이적 시장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0월 5일까지니까 이제 한 3일 뭐 이런 것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딱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쫓기는 띵을 해서 야 지금 힘들지? 굉장히 어렵잖아 여기 코로나가 오래 갈걸? 그러다 팀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그 정도에 거의 부합하는 돈을 줄게 처음에 요구했던 다는 못 주지만 거의 그 정도는 줄게 하지만 지금 당장 임대로 줘 그러면 서로가 주급이라든지 세이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해진 벤피카가 오케이 그 대체 나중에 꼭 줘야 돼? 완전히 적할 때 그 돈 비슷하게 줘야 돼? 이렇게 해서 협상을 했다는 거죠 보면 레비 회장님 이건 진짜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레귤론 데려올 때도 레귤론이 맨유라든지 연결될 때도 결국 바이백 조항을 우리는 받아들일게 우린 나중에 바이백 요구하면 돌려보낼게 그 대체 지금 보내 이래서 레귤론을 딱 데려왔다는 건데 진짜 이 레비 회장이 선수대로 이번에도 보면 여러 명을 영입하지만 거기에는 뭐 FA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큰 돈을 안 쓰는 것 같으면서도 적절하게 영입을 하는 이걸 지금 이번 여름에 하고 있는데 또 한 번의 레비 회장이 그런 수환이 발동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은 저는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본선 확정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받게 된 돈 얼마냐 16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2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이적 시장 끝나는 한 3일 정도 기간에 또 쓸 수가 있잖아요 당장 이번 주말에 토트넘이 센터백인 슈크린이아루와의 마지막 단판을 벌이겠다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이번에는 레비 회장이 또 무슨 딜을 할까요 어떤 조건을 내걸까요 또 어떻게 예 수환을 발휘할까요 이제는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까지 하는데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